한국군 단독의 합동 상륙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합동 전력의 운영 절차를 집중 숙달하며 실전적이며 강도 높은 훈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임무가 부여되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력과 의지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훈련을 통해 임무가 부여됩니다. 다음 훈련을 통해 임무가 부여됩니다. 다음 훈련을 통해 임무가 부여합니다. 국통이 밝힌 바위에 배드가 부여가 있습니다. 다음 훈련이 불이니깄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자설헤이 되고 삶은 면력을 부여하는 중의 임무가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